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유여서요 바이 여유 셀린 슬비 친구가 좋아하는 인형 세트 자 졸리판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인형 세트 나올 수 있을까요? 인형 세트 빙글빙글빙글 빙글 우리 세트 나라 우리 친구 원하는 선물이 안 나왔는데 괜찮아요? 네 괜찮아요 친구 미안해요 그럼 방송을 통해 하고 싶은 말 있어요? 아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가 되는게 꿈이에요 잠깐만 응원해주세요 우와 셀린 친구 정말 멋진 꿈이네요 근데 우리 친구 의사 선생님은 이제 외과도 있고 소아과도 있고 정형외과 정말 다양한데 왜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? 제가 중염이 있어서 이비인후과를 자주 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잘 해주시는거 멋있었어요 아 우리 친구 중염이 있었구나 그럼 어떤 모습이 제일 멋있었어요? 신기한 치료기계랑 치료하기 이야 그렇다면 그때 잘 치료해주셨던 선생님께 영상편지 한번 남겨볼까요? 네 선생님 선생님 항상 저를 잘 치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선생님처럼 멋진 이비인후과 의사가 될거에요 이야 동양이도 우리 슬비친구의 꿈을 응원할게요 화이팅 그렇습니다 우리 슬비친구 중요함도 다 낳았고 나중에 멋진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되길 바라면서 슬비친구 만나서 반가웠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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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